아, 뭐야? 일어났네? 아, 일어났어요? 네 아,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어, 안녕 어, 일어나셨어요 이거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 아, 네 붕어빵 만들자고 붕어빵? 네 어? 붕어빵 만들어봤어요? 군고구마는 해봤는데 그쵸? 우와, 너무 너무 재밌겠다 세상에 한번 해볼까요? 이게 아무리 그래도 붕어빵도 빵이니까 빵은 계량이 좀 중요해요 찹쌀가루 찹쌀가루를 80 80? 네 설탕을 한 40? 그리고 버터 버터는 50 150 윗가루를 150 될 때까지 한번 넣어보세요 150g? 응 이게 강력분이에요, 뭐예요? 이건 박력 박력분? 박력분이 빵 만들 때 괜찮아 제가 이제 빵을 만들고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빵 기술 오 그래서 쇼콜라 뭐 이런 거 다 만들었어요 오 크루와상이라고 오 크루와상을? 그게 진짜 어려운데? 네, 되게 어려워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, 지금도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, 지금도 아, 진짜 이렇게 돌리는 게 더 확 와, 장난 아니야 더 우와 와 아 아 진짜 잘 비벼다 잘 비빈 거야? 네 아, 바로 더 이야 이거를 이렇게 묻혀서 얘네들한테 다 이렇게 먼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집에 있어요? 네, 조그만 거 아 아니, 아기들 때문에 집에서 가끔 해 먹어요 겨울 때 막 한 것 방 아, 그래요? 바나나도 넣어주고 바나나요? 네 짱이다 초콜릿 같은 거 가지고 저 팥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팥, 어, 팥은 그러면 많이 넣어요, 우리 거의 팥, 팥하고 밀가루 반반 반반? 네 여기 그것도 있어, 커스타드 크림 난 이게 좋더라 이거 뭐요? 커스타드 크림 이게 진짜 달달하고 부드럽고 견과류도 넣을까요? 네 호두? 아침에 우리 견과류 몸에 좋으니까 하나씩 먹을까? 네 머리에 좋을걸요? 네 오빠 진짜 지식이 많아 드시나요? 네, 저는 뭐, 이거 호두 먹었다니? 네 우리는 그러면 일단 시범으로 이거 두 개 해볼까요? 네 붕어빵이 이렇게도 있고 이 뒷변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한 반만 한 다음에 이걸 넣고 조금 더 부어줘야 해요 이게 덮은 붕어가 되게 얘네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약불로 이렇게 하면 노릇노릇 바삭바삭하게 붕어빵의 생명은 약불 뭐하고 형아 네 다 먹는 거 아니야, 이거? 4개? 그러면 저기다가... 빨리 갈까? 빨리 해놓을까요? 해놓을까요? 이게 셀 거 같아, 생 생? 됐어, 됐어, 됐어 화장실에서 나한테 됐어, 됐어, 됐어 봐봐요, 엄청 맛있게 되고 있어요 작은 것도 해보려고, 몇 개 나오는 거 같아 몇 개 나오는 거 같아 여기다가 뭐 넣을까요? 오빠, 여기 좀 팥 많이? 커스터드 많이? 어, 나 팥 많이 아, 여기도 종민오빠를 위해서 팥 많이 상영일이 형 주시죠 봤어, 봤어, 쟤 지금 눈치는 빨라서 됐어, 됐어, 됐어 눈치는 빨라서 뭘 봤대 진짜 너무하네 오, 탔어, 탔어 오, 탔어, 탔어 오, 탔어, 탔어 오, 탔어 오, 탔어 오, 탔어, 탔어 오, 탔어 타인 탔어 탄 걸 우리가 먹죠? 한 입만 먹어보고, 간을 본 다음에 이제 더 더, 어떻게 핟지 나도, 나도 이거 타갖고 괜찮아요 쟤 먹어도 돼요? 네. 안에 이거 카카가 너무 뜨거워. 아 뜨거. 아 너무 뜨거워. 깜짝 놀랐는데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삼촌에 주셨으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삼촌에. 나 국내도 그래요? 삼촌에 주면 다시 먹을 수 있도록. 아, 어떡해. 감사합니다. 그것도 한번 먹어볼게요. 손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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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붙은 거. 엄청 뜨거웠는데. 손에 붙은 거 털었어. 우와, 진짜 뜨겁다. 진짜 뜨겁다. 맛있다, 근데. 그래요? 네, 맛있어요. 양념이 잘 됐네, 여기에. 맛있다. 다시, 다시. 이제 진짜 되도록. 이제 다 알았어, 감 잡았어. 겁을 좀 줘. 나도 겁을 좀 줘볼까? 짠! 우와, 진짜 잘 익었다. 얘 팥 너무 잘 익었다. 그래요? 역시 다르네. 보여요? 물음표. 아이고, 얘 팥 갈라졌어. 저렇게 된다니까. 무거워서. 무거워서. 얘가 내장 파열됐네. 이렇게 하면 맛있어 보여요. 아이고, 다시. 이렇게 탔어. 이렇게 탔냐? 너무 겁을 줬다. 이렇게 타도 되면 되나? 타면 고소하지 뭐. 타면 고소하지. 배고파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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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